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비갑이 외들가비입니다 여러분 샤워가 자주 하시나요? 저는 어쨌든 오늘은 특별하게 샤워를 해볼건데요 바로 이것으로 특별하게 샤워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 말 구독자가 10만명이 되면 노트북 이벤트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이다 정말 이게 끝인가? 정말 이게 끝이다 이게 내 얼굴이 이렇게 비치는데? anche почти 죄송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색색으로 물의 색깔이 바뀌는 그런 샤워기입니다. 이 샤워기로 오늘은 특별하게 샤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빨간물, 파란물, 초록물, 초..초록물? 어쨌든 평범한 물이 아닌 다른 물로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5.19금 먼저 이 샤워기를 교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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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금 저희 집은 9자이기 때문에 아파트 1층에 있는 화장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하고 나왔다. 잠깐만 여기도 없다. 좋아. 주방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뽑혀요. 좋아.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관계가 관계인상으로 차원은 못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1 가격 만 천원 만 천원 만 천원 만 천원 businessman 어쨌든 그냥 평범한 물이 아닌 다른 물로 하면은 어떤.. 어쨌든 오늘은.. 어쨌든 다른 물이 아닌 평범한.. 무슨 말 evet 계속 평범한 물이 아닌 어쨌든 평범한 물이 아닌 다른.. 다른 scandals 다른 방법으로 샤워를 하면.. 어쨌든 평범한 물이 아닌 다른 물로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